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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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에 다시 받는 우리 석양이 관계는 사랑 사랑 세상을 만족당 없어도 다시 우리 부분도 다 만족당 성령 하나 오 dost 으 아 아 아 oh 아 나를 손에서 갈고 와보리 오늘의 일교에서 들려있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릴 때까지 희대의 빛마을 영원의 물결에 온통이 쌓였어 내 영혼의 기쁨이 달려왔어 내게 약속한 흥미 내내수 내게 적은 더 풍부했던 거야 균형직 존을 내게 할게요 빛발빛게 온통이 달려왔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릴 때까지 희대의 빛마 어릴 때까지 희대의 빛마을 영원의 물결에 온통이 쌓였어 내 영혼의 기쁨을 달려왔어 내게 속한 흥미 지루어 헛둑둑둑 우원의 백랑을 멈추어 넘쳐서 내 중앙 고등학교에 온통이 씻어버리게 나 지는 흥미 지루어 널통이 깜짝이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릴 때까지 희대의 빛마을 어릴 때까지 희대의 빛마을 내 영혼의 기쁨을 달려왔어 우원의 물결에 온통이 살려왔어 내 영혼의 기쁨을 달려왔어 내 영혼의 기쁨을 달려왔어 내 영혼의 기쁨을 달려왔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릴 때까지 희대의 빛마을 내 영혼의 기쁨을 달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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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시기로 약속한 탈리스틱 변치하였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밤속에 참고도 넘쳐 달래로 향해 심사를 불러 영원히 죽이는 찬양이 앞간만 하니 다 일지라도 죽게 써놔의 길이시고 하늘의 맘에 빛이 내신 지지시기로 약속한 탈리스틱 변치하였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영원히 죽이는 찬양이 왕용한 힘이 맘에 닿아 영원히 죽이는 찬양이 하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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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입 속에 참고도 넘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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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너 내 관계는 깨져버렸다 찢어졌다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농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갈라내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민족을 살렸던 우리 하나님 내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이슬 백성들이 40년 가는 동안에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은 없습니다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의 반성을 쪼개서 생수가 소산하게 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배가 엎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먹었던 그들은 성기간 단 한 사람도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사람이 없고 만나가 모자라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광야가 어딜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가르쳐 온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를 지금 기르고 있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령부 성들은 우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돌아볼 때에 많은 것을 의심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기도를 구한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구부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이루어주신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나 내가 믿고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받은 줄로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 계세요 기도가 끝나고 있는 생활 속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우린 지난 한 해 동안 어쩌면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심하는 건 큰 죄입니다 염려하는 것도 불신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반대로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종의 죄 내가 하나님에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구인가요? 로마스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가르쳐 하나님이 칭운을 내리셨는데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온 인류는 믿음 안에 살아간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 성령이 시작되면서 첫 글자가 아브라함과 다위서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구작 성령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은 가장 앞에 신약 성경에 세우게 됩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것인가요? 상기하는 마음으로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장수의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그는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수명이 다하여 기력이 쇠하여 그런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병 장수의 사람 아브라함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이사기라는 하늘에서 이름을 내려주셨던 이사기라는 아들이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사기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내게 웃음을 주는 자녀의 복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 번째는 부부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금슬이 좋았던 사람들 부부애가 좋았던 모범적인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사님의 복을 받았던 것은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전부 후무안의 복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의 재물의 복을 받았냐면 성경은 이 사람 집에 318명의 종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수천 년 전에 318명의 종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엄청난 재물의 복을 부어주셨던 하나님 이 사람은 영혼의 복도 받았고 이 땅에서 범사의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3수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이 땅의 복뿐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를 얻게 되었을까 과연 그의 믿음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는 새삼 지나간 하늘을 돌아 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안정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주여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민족이 믿음의 국가가 되기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오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채워지는 이 축복이 있는 하나님 우리 민족 되기하여 주옵사서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 일생일대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의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에 사라 그의 부인 나이는 90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청천병력 같은 하나님 명령이 떨어집니다 100세 때 얻은 이 아들 어쩌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후에 하실 말씀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래야산에 가서 번제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번제 재산은 칼로 죽여야 됩니다 살갗을 다 돌이 내야 됩니다 뼈는 뼈들어 추리내야 됩니다 내장은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너 아들을 모래야산에 가서 이 아들을 그렇게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청천병력 같은 이 말씀 앞에 그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황할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데 성경은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 한마디도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랑이를 아침 일찍에 일어나 그는 이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리야산에 도착했던 상길설계에 도착했던 아브라함과 가들 이삭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소개되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곳을 멀리 바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로부터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와서 시보리스 11장 17절은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정랄하게 아브라함의 그 당시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읽으시고 성경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덜했으니 무엇으로 덜했습니까? 믿음으로 덜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시보리스 11장 17절에 성경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성경 그렇게 강조합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어떤 것인가요? 약속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받았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처절한 잔인하게 자신의 손으로 아들 이삭을 그렇게 죽여야 되는 이 상황 앞에서 그는 당황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는 그 환경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기 20장 1절도 말씀 보게 되면 요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스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돌여서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1장 19절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넝이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아들을 죽이라니까 아침 일찍 이것도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서둘러서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어쩌면 대단히 즐거운 모습으로 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체할 수 있습니다 한시라도 더 지체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 죽어야 되는데 잠시라도 아이를 더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서둘러서 떠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그 아이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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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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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평소에 이 사람 생각은 곧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이 사람은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실 때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자손을 통하여 너 이 삶을 통하여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수많은 자손들이 초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 삶의 이때 나이는 모든 학자들은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15살에서 약 20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장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이 삶을 주실 때에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하여 자손이 번성한다 하셨는데 아이가 지금 장가도 가지 않았는데 이 아이를 죽이시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뜻이 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아이 죽이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삶은 나이 40세 때에 리부가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사람 그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나이 100세 때에 성경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부인이 경수가 끊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로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을 때에 이 삶을 주셨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여기서 그는 어떤 확신을 가진다면 아들 죽이러 갈 때에 이 사람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이 바로 그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내 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며 내 자손들이 본성하리라 그렇다면 내 아들이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은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꺼이 제가 이 아이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떠나갔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망해도 흥하겠고 우리 민족을 보는 믿음의 시각은 반드시 오늘 아브라함 같은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성경 전체 66권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내가 무엇이든 믿고 가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을 볼 때에 이 민족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있으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이든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터름에서 오며 터름은 권세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으니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듯이 나는 이 말씀을 그들은 믿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겠나이다 그렇다면 이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장 내년에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회가 혼란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이 사회는 가장 안정된 사회 가장 축복받은 사회 가장 질세가 있는 사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님 이 사회 이 민족을 만들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오늘 내 가정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은 너무나 힘들거렸던 시간이었지만 반드시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2017년 우리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그 상황에서도 절대 이 사람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온 손님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좌입니다 4등의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주합니다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여러분 가정에 주장되어 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주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능력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 시간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잡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묻어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묻어두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한 사라격사한 놀라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를 가르쳐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를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풀을 뜯어먹으면 다시 되새김질을 합니다 다시 꺼집어내서 다시 그 풀을 씹어서 다시 삼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영의 양식 하나의 말씀을 들었으면 다시 시간 딸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서 마음에 자꾸만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람을 손으로 온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성경 강조하기를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였으며 그의 부인 90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씀을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들면 가장 쉽게 말씀드린다면 내 가정에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이 축복은 우리 가정에 올 수 없어 내 인생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에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았다 했습니다 살아 있긴 살았는데 그 몸이 자신이 볼 때 죽은 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말씀하면 자신의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을 돌아보면 내가 생각해도 이런 일은 우리 가정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예를 들면 내 자녀를 볼 때 자신이 낳은 아이지만 이 아이를 볼 때 저 아이가 앞으로 크게 되리라고는 상상 못합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남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눈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자신을 생각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상상 못하는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인간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입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백세나티오 자신의 몸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꿈꾸고 있다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 믿음을 강하게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냐면 이 믿음 때문에 한 아들이삭 주셨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여기 성경에 또 강조합니다 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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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실 것을 이제는 믿음 차분이 아니에요 따로써요 확신하여노라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의 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능성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 정도가 아닙니다 잠시 전에는 전자인은 아들이삭 받칠 때는 생각 자체가 그 믿음이었고 이 아브라함은 자녀를 가질 때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사람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말씀이신 아니냐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불의신 받았을 때에 75세 때까지 살았던 갈디아우르 전던 고향 땅 75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사한 땅을 가라 그것이 어디인지도 성경은 모르고 갔습니다 성경 강제보다 갈바를 모르고 떠났는데 뭘 믿고 갔을까요? 장석의 12장 사전은 아브라함은 요호와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오늘 사람의 성들은 신앙생활에는 오로지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지 아십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붙으세요 오늘 시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지만 나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오직 믿음을 네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되게 알려주셔서 오늘 내가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알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강좌입니다 10편 63편 2절에 10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소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성들은 이 성소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사람을 보셨습니까? 시험 들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사람 관계에 부딪혔다고 해서 신앙 생활을 소홀히 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강좌하십니까? 교회 나왔으면 나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무리를 걸어갔다 그 사람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자신을 모르니까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빠져들어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은 잘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은 베드로같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오늘 이런 기적적인 놀란 가정의 환경이 바꿔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온 손님들은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아십니까? 오늘 포괄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문을 떠서 갖다 줘라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초대받은 모든 손님들은 입구에 항아리가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물을 담아놓습니다 이 물은 어떻게 사용하는 물이냐면 율법에 의하면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물을 떠서 여기다 불섭니다 그러면 이 물은 타고 내려서 팔꿈치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팔을 이렇게 다시 아래로 내립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손 씻는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주워라 사람들이 그 순종할까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물을 뜰 때 어떤 생각을 떴을까요? 포도주로 믿고 떴습니다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하인들 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반드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될 때에 오늘 이것은 똑같은 한 사람 하인들 손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 말씀을 그들은 믿으세요 주님 말씀을 그들은 믿으실 때에 반드시 내 환경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될 때 여러분 가정에 다섯 가지 오늘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는 물의 색깔이 변하여 포도 색깔 바꿔집니다 지금까지 우울했던 그 표정 가정에 항상 슬픔과 날마다 낙심의 소리, 불만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떠나지 않던 내 가정의 기쁨의 소리가 바꿔지는 즐거운 소리가 들려오는 놀라운 사실은 색깔이 바꿔지고, 맛이 바꿔지고, 질이 바꿔지고, 값이 바꿔지는 분위기가 바꿔지는 이 다섯 가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불뱀한테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뱀에 물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개시록 12장 9절에 이 뱀은 마귀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 살아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뱀한테 물린 시대입니다 그것은 곧 마귀 사단한테 물려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장대에 뱀을 타라 그 장대에 타라서 불뱀한테 물린 자들마다 다 장대에 달린 뱀을 팔아보면 다 살아나리라 이 사건이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나무에 뱀을 턴 것 같이 인자도 덜 예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용생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모세 시대는 나무에 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노뱀 사건을 가르쳐 뱀에게 물린 자마다 다 살아나는 이 사건은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용생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행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요한들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창석의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을 나무에다 박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느냐? 그것을 믿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뱀을 잡아 놓았어 내가 뱀을 나무에 달아서 나는 이긴 하나님이야 내가 뱀을 심판해서 네가 이것을 보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살아나고 너는 영생할 것이야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성들은 이 시대에 우리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맹혜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신문지상 보십시오 샷금마다 돈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께서 말씀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돈의 배후에는 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 물뱀한테 물린 사람들이 장끼에 달린 뱀을 바라보며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 주님은 성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사단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듯이 갈라대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라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처의 십자가는 소망이 됩니다 오늘 사랑성들은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사랑하는 주여 한 해 동안 내가 돌아볼 때는 때 또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목적은 무엇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프루피를 자랑하고 숫자를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목회의 눈이 뜨여지는 순간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알곡성도들 진실한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처를 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이 중요한 것이나 질적으로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천명, 만명이 있다랄지라도 진정으로 그 자리에 예수를 닮은 사람이 몇 명 있느냐 하나님 이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닮은 이 실의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오늘 그리고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범사위에 우리 한 해를 아쉬웠던 한 해를 보냄에서 마감하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는 이제 신발 끈을 조여 매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린 다시 2017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2017년 미지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사위 2017년이 반드시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처의 Ishpist